아 그리고 저 사회면에 올라왔는데 아 저 초등학생 3학년인가 영상 좀 찾아봐 줄래? 나 영상이 보고 싶다 영상이 뉴스에 나온 거 말고는 어디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교감 선생님의 따귀를 때리는 이 초등학생 A군 교권이 그냥 추락하다 못해 그냥 아예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살다 살다 어떻게 그래도 학교가 어떤 지위가 분명히 있는데 교장 교감 이런 게 담임선생님도 당연히 담임선생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되겠지만 교감 선생님의 뺨을 갖다가 펜코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자꾸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자꾸 무단 이탈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제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 이렇게 학교에서 무단 이탈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애가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사건 당일 해당 학생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담임교사까지 폭행했다고 전 부모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이제 처음 알게 된 건데 이상 acho 어어 내가 친구들한테 요청하면 살리 되었잖아 18000년 eve 여기fy니 장애 هو 1 0 야.. 물리적으로 어떤 그 체벌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벽으로 이제 몰아세우기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애 손 잡다가 애 손 좀 세게 잡아서 여기 멍들거나 그러면 바로 또 아동학대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야 일단은 무전 외출이니까 데리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보통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치료인데 그게 어떤 법이나 재수에 바로 막히니까 번번이 무산되고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야.. 애는 짐승처럼 키우고 짐승은 애처럼 키우는 병신같은 세대 뭔가 시대를 관통하는.. 댓글이네 네.. 1. 아니 누가 선생님 하고 싶을까.. 누가 힘들게 임용고사 보고 뭐해가지고 교사가 되고 싶을까 이런거 보면 참 아 유근영선생님 마렵다 유근영선생님 마려와 유근영선생님 좀 보자 유근영선생님 요즘 밥 몇번 먹는 거 같아 30분째야 빨리 먹어 너무 대신이구나 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기 바랍니다 게임 조금만 할거지요? 아니 이거 게임을 안하죠 저러면 아니 접히는 폴더블 그 기능 자체가 없는 폰을 폴더블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애가 게임을 하겠어요 예? 5, 4, 3, 2, 1 3, 2, 1 밥 빨리 먹을거에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얘기하는 형진을 달면 큰일 줄 알아요? 형진을 줘요 형진 말고 나 그거 보고 싶다 아빠가 거짓말 하는거야 아빠한테 손가락질 하는거 그 영상 좀 찾아주면 안돼? 어 호환 마마보다도 무섭다는 유구년 선생님 그 영상 보고싶네 어 오셨나보구나 네 네 아이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뒤로 뒤로 가게 찍는걸 별로 안되네 아 예 날씨가 많이 춥네요 다 놀랐어 간만에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아니면 선생님 아 아 아 아 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들 왼쪽 방에서 준비하실거에요 네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하하 그 선생님 저에게가 전달할게 있어 어 아 하하 아 아 오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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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대죠? 죽겠다 이것까지 한번 보죠 너 봐 아는 거 뚫어 가잖아 일로 와봐 저 말 듣고 있어요? 말 안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는 거짓말인거에요 말을 안 들었어요 아빠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아빠는 거짓말인거에요 알겠습니다 아 네 많이 다니는데 나중에 온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게 애들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인데 아무튼 저 초등학교 근데 기본 교육 과정이 중학생 때까지는 기본 교육 과정 아닙니까? 그죠? 네 초등학생 때 애가 탈선해가지고 자꾸 학교에서 무단 이탈하려고 하고 다른 애들 교육하는데도 방해를 하고 그래버리면 전학조치 같은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법대로 해야지 체벌보다는 아니야 법대로 하는게 그냥 아예 학교에서 내 쫓아버린게 맞아 선생님 부모님 오라고 한 다음에 애가 다른 애들 교육에도 저 방해를 하고 굉장히 그 무질서하다 이거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서 못 받는다 그렇게 해야지 성지초등학교를 간다고요? 그러면 더 탈선할 수도 있는데요 성지고등학교에서 가장 아웃풋이 저예요 여러분들 잘 된 케이스 별로 없어요 예 어떤 졸업생들은 지금 감빵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돼야 코트야 아무튼 저 넘어가도록 하겠구요 우리 때 그것도 있었어 그 저 수련회 수련회 같은게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 알바같은 애들 그 진짜 그때는 걔네들이 완전 어른처럼 보였잖아 그래서 걔네들 막 무슨 정말 베레모같이 막 쓰고 머리 모자 푹 눌러쓰고 막 이렇게 무슨 교관처럼 행동하는데 정식 교육받은 애들도 아니고 그런 애들한테 쌍용먹어가면서 진짜 부당대우 받아가면서 그때 왜 그때 그렇게 그 대학생 형들이 무서웠는지 몰라 어 자 아무튼 뭐 넘어가는걸로 하구요 디아블로4 종결템 사워픽 샤코 먹은 사람구나 이야 제가 또 얼마전에도 디아블로를 하다가 저도 이제 이거 먹고 이게 지금 종결템인데 디아블로 시스템이 여기 그 별 모양이 보일거에요 이게 이제 으뜸 붙을 수 있는 옵션 중에 최고 으뜸으로 이제 붙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 두개 정도 뜨면은 그때부터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데 4 어픽이 뜬거에요 어픽 4개가 이렇게 4개가 어픽이 딱 붙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확률로 뜬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거래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 어픽스 샤코라고 하죠 풍얼란님 방송인데 풍얼란님이 얼마전 뭐 디아블로를 이제 시작을 하셨나봐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이거 먹었다고 하면서 비틱질도 하면서 방송에서 자기 아이템 이렇게 먹은 것도 막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그 비틱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득템하면은 참 그런거 같아요 그 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정말 나오기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내가 득템을 했을 때 그 득템한 내용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일파말파 이거 먹었다고 막 알리면서 비틱질을 하는거죠 비틱질 그게 또 이제 득템의 재밌는 요소야 정말 먹기 힘든 아이템 딱 먹어가지고 그 뜬거 중에서도 최고 옵션으로 다 붙은거지 으뜸이지 으뜸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거 먹었다고 하면서 비틱질도 하고 신나가지고 이해하죠 네 도파민 샤워하는거에요 진짜 도파민 샤워가 됩니다 저 정도 샤코 먹는 것도 빡센데 거기다가 네 개 옵션 전부 다 저렇게 으뜸으로 붙어버린다 부르는게 가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웬만한 직업이 한 다섯 개 정도 되는데 그 다섯 개 직업이 필수적으로 차야되는 어떤 빌드에서는 필수적으로 차야되는 그 모자거든요 네 저 모자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좀 스펙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샤코가 가장 으뜸템이고 가장 먹고 싶어하는 네 디아블로 유저들 사이에서 그런 아이템인데 그게 이제 최고 옵션으로 떴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다가도 이제 올리고 인벤 같은 데다 올려가지고 어 가장 가치가 있는 할리킨 관모 샤코 사워픽을 득템했네요 세계 최초이거나 두세 번째일 거라고 하네요 어 손이 계속 떨려서 안정이 안 되네요 네 진짜 정말 복권 당첨된 것처럼 어디다가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엄청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다가 올립니다 근데 이게 개정 귀속이 되기 때문에 거래는 안 돼요 이게 디아블로가 참 그래도 그 뭔가 현질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낭만 있는 게임 회사인 게 정말 옵션 화려하고 먹기 힘든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고유 이제 그 개정 귀속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거래는 못하지만 개정 거래로는 이 아이템을 내가 취할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갚다가 갑자기 5월 31일 날 3천만원에 올립니다 3천만원에 자 3천만원에 오늘 새벽에 200레벨 듀리엘 보스를 잡고 그 득템했습니다 사업픽 샤코는 세계 첫 번째 득템이거나 두세 번째입니다 계정은 일대이고 필요하신 서류 등 모두 드리고요 이메일 휴대폰 변경 사용하시면 됩니다 템 먹은 걸 삶어가려고 매니아의 개정제 3천만원에 올렸습니다 디아포는 아이템 교환이 안 돼서 모든 템들이 귀속이라 개정제 파는 건데 모든 아이템이 그런 건 아니고 저 고유 이제 우버 네 저 우버 아이템만 몇 개 안 돼요 그 가짓수가 걔네들만 개정 거래가 불가능한 아이템인데 이제 이런 특징이 있죠 근데 이게 3천만원짜리 가치가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죠 디아블로는 지금 현재 시즌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 시즌 그러니까 해봤자 한 3개월 4개월짜리지 다음 시즌에 또 누군가 이거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템은 비로소 득템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아이템 먹고자 막 노력해가지고 얻어졌을 때 그래야만이 진정한 비로소 어떤 그 도파민 샤워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뭔가 현물화 시키려고 하셨는데 가격을 3천만원을 갖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템의 가치가 시즌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이제 스탠다드라는 그 서버가 있어요 새로운 시즌이 나오면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어차피 3, 4개월 뒤면 거기로 또 서버에 옮겨져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은 새로운 아이템을 처음부터 먹기 위해서 시즌 5 때 모두 레벨 0인 상태에서 그 출발지가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다시 달리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시즌제거든요 네 아이템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3천만원 올리신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라는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걸 올렸는데 얼마 안 지나서 3천만원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거 1500만원에 올릴까요 절반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50% 세일에 들어갑니다 네 다음날에 그러고 나서 그래도 그래도 아닌지 아무도 안 찔러봤나 봐 500만원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도파민 샤워를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게 나한테는 참 진짜 대단한 아이템인 거야 남들이 봐도 야 대단하다 라고 하지만 이걸 현금 주고 살 거냐 라고 한다면은 글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미 디아블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만큼은 뭔가 이 득템을 한 건 축하할 일이지만 이걸 돈 주고 살 정도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비로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먹는 게 진정한 득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얼마에 내렸느냐 150에 내립니다 95% 세일에 들어가고 더 시간이 지납니다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에 80만원에 올라옵니다 97% 세일 그래도 안 팔렸는지 50만원에 올려놨는데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다 에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가격보고 사람들은 몇 프로 세일가로 판매될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 그러니까 나는 안 사 어 근데 저 사람이 어디까지 세일을 때리느냐 에 대한거지 에 판매가 만약에 된다면 바로 계정거래로 신고하려는 사람들도 벼르고 있는 중 50에도 안 팔려요 50에도 안 팔리죠 50에도 안 팔리죠 50에 대피 흠 흠 흠 흠 그 그.. 저.. 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아프리카라서 뭐 약간 그 동료 BJ 감싸기 뭐 이런 거냐 근데 그게 진짜 아니고 사실 지금 진행 중인 거니까 진행 중인 거니까 누가 뭐 옳다 그르다 왜냐면 제가 봤는데 서로 입장이 너무 상의하게 달라 그래서 누구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런 걸 다룰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그죠 자 오늘 자 뉴진스 팬들 환장하게 만드는 뉴진스 굿즈들 뉴진스 굿즈가 나왔는데 요게 그냥 단순히 뭔가 아이돌 팬덤에 의거한 구매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되게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립니다 요런 키링들이 너무 귀엽게 잘 뽑혔어요 뉴진스 컬도 좀 좋아 보여요 그죠? 우리가 뭐 저 월미도 같은데 가가지고 펀치 잘 치고 뭐 이렇게 사격 잘 해가지고 얻어지는 그 중국산 정말 몇백원짜리 그런 키링 같은 느낌이 아니라 만듦새도 꽤나 좋아 보입니다 이거 애들 환장하겠죠? 이거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가방에다가 저런 거 하나 메고 다니면 정말 나의 귀여움이 플러스 1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마렵죠? 여러분들 마렵죠? 나도 약간 좀 보면서 와 내가 학생이면 진짜 난 저거 좀 가방에다 메고 싶다 달고 다니고 싶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 티샷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힙해요 네? 그리고 어 저 우산도 네? 우산도 잘 뽑혔어요 네 귀엽고 음 그리고 나름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2만 9천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류진스 정식 굿즈인데 좀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우산 너무 예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학생층들을 겨냥한 느낌이 좀 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가방도 이뻐요 그죠? 뭐 이런 가방이면 뭐 우영미 부럽지 않아요 예 어 여기 나비 보세요 예? 자수 박힌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컬이 나쁘지가 않아요 예 티샷도 이쁘네요 아니 뒷광고가 아니라 그냥 잘 뽑혔다 이 말이지 굿즈가 예 내가 뭐 류진스 뭐 뒷광고를 나한테 줄까요? 아무리 류진스 광고는 류진스가 아닌가? 그렇지 광고는 어차피 류진스 이거 냈다 하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예? 품절되고 그런 건데 뭔 뒷광고 드립이에요 광고 좀 주세요 제발 주세요 예 이거는 파워 퍼프걸인데 류진스랑 무슨 연관이 있어? 이게? 이거는 그 파워 퍼프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같이 콜라보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눌라나? 콜라보 맞아요 어 터벅이에요 터벅 아 아니 파워 퍼프걸 그 캐릭터 느낌이네 어 음 음 요즘 또 애들이 그 개인 사물함을 또 이런 식으로 꾸며놓고 하더라고 아이돌 팬 아이돌 팬 사물함 음 그 사물함에 아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그 그 그걸 꾸며놓고 이런 것도 있던데 뭐 뭐 여긴 안나오네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안나오네 에 에 아이돌 팬 캐비닛?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놨다 막 그 사물함을 딱 여니까 그건 뭐 반짝반짝 빛나고 뭐 아이돌 막 사진 나오고 뭐 굿즈들 이렇게 딱 이쁘게 해가지고 꾸며놨더라고 어 어 관물대 같은 거 어 그렇지 어허허 관물대로 봐야지 응 어 줘봐봐 야 근데 우리 때는 여러분들 H.O.T. 잭스키스 요때는 태사자 잭스키스 H.O.T. 뭐 N.R.G 요때는 우리 이제 책받침이랑 필기구로 보통 굿즈를 팔았는데 어 지금은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책받침 예 그런 것들 필기구들 이었거든요 친절이가 준 링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예 요런 식으로 애들이 많이 해놓더라고 보니까 이거 SKT1 팬이네 이 친구는 잘 꾸며놨죠 이런게 또 어떤 한 그 개인의 어떤 개성을 표현하는 요즘 시대 애들의 또 그거 같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책은 어디다라고 하는 이 꼰대들 좀 보소 책은 가방에 있는 거지 저기다가 뭐 굳이 필기구가 들어있어야 그게 또 어 공부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아니야 꼰대들 좀 보소 어 얘네들에 비해서 몇 살 안 먹은 꼰대들이 또 벌써부터 야 사물 하면은 어 책과 필기구가 있어야지 저기 뭐야 공부를 안하고 말이야 정말 꼰대다 에 야 이런거 좀 뭐야 원숭이 이 친구는 원숭이를 좋아하나보다 어 어 진짜 원숭이만 있네 어 몽키펜은 처음 본다 야 아 몽키펜이 있구나 어 그래요 몽키펜이라 야 아 좀 만듦새가 참 괜찮네 잘 뽑았네 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라서 뭐 하나쯤 소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생기네요 뉴진스 샵 같은게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어 어 어 음 그러니까 저도 조만간 굿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예 라코스테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라코스테 그 큰 악어 있는 그 티샷 그거 갖다가 이렇게 그 예 찢겨져 있는 그거 갖다가 이제 콜라보 한번 저 라코스테랑 해가지고 조만간 굿즈를 좀 하나 좀 내볼까 합니다 예 고소한다고요 예 바로 취소하겠습니다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JTBC가 요즘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죠 주호민 작가님 때도 그랬고 또 GD 때도 그랬고 아님 말고식 그냥 정말 현대판 레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정말 언론사로서의 가치가 심히 많이 훼손되고 스스로 인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가 전 바로 JTBC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반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GD 마약 의혹 몰아가기식 방송 방심위에서 JTBC의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JTBC에서 상암동 클라스 저는 정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사라는 이름을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 저널리즘을 공부한 기자라는 새끼들이 한치의 양심도 없고 팩트체크도 아니 이번에 강영욱 같은 경우도 팩트체크를 해야 될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100%가 다 그렇게 강영욱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고 예전에 근무했던 다른 사람은 어떤지에 대한 그런 크로스체크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가지고 이걸 다뤄야지 저희도요 강영욱 씨 전화를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강영욱 씨 이거 보면 전화 좀 주세요 이게 무슨 시사 프로그램일까요 저는 지금도 양원보 기자 필두로 해서 나온 사건 반장 팀들이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는 이 정말 뻔뻔함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저널리즘을 공부한 인간들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뭐 엘리트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오만하고 정말 책임감도 없는 어떻게 사실관계도 밝혀지기 전에 그렇게 썸네일을 몇십 장을 갖다가 쓰면서 사람을 몰아가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보면서 정말 저게 어떻게 시사 프로그램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TBC는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도 좀 걸으셨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무튼 사건 반장 상암동 클라스 뉴스 오후 등이 진드래곤의 마약 혐의에 대한 단정하는 내용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원에 대해 인정해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자 방심이 결정 제재 수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낮은 순위는 문제없음입니다 혐의없음이겠죠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 그리고 권고 그리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 중지나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받은 처분은 권고 조치를 받았네요 권고 조치 예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 조치 예 이것도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치가 된 것이지 정말 이 사건 반장은 예 불편할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슈를 봐라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믿어야 될 게 여러분들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 기대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생각해볼 법한 여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람은 뭔가 내 신념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맞닿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읓하게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 이런 건 좀 거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번에 나락보관소 요거처럼 저는 좀 더 엊그저께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좋게 보고 있는데 나는 뭔가 쎄한 구석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뭔가 약간 조금 쌍욕이 나오는 것도 다시 백스페이스 바로 좀 지우고 아 나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된다는 거지 자 아무튼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MC몽 뉴진스를 이겼다 자 12시간 만에 850만 뷰가 찍힌 새로운 걸그룹입니다 배드 어 배드빌런? 팀 이름이 배드빌런인가요? 빌런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어떻게 여자 아이돌 그룹 이름이 배드빌런일 수가 있지? 맞아요? 아 배드빌런 근데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지 12시간 만에 조회수가 845만 회를 기록했다고 해요 어 버블검 뮤직비디오 12시간 만에 500만 회를 초반 조회수를 크게 뛰어넘는 기록을 세워버렸다고 어 이건 상당히 엄플을 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기록이죠 예 엄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2시간 만에 800만 조회수를 넘었다 음 천만일 음 배드빌런은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내놓은 첫 걸그룹이다 어 MC몽이 지금 저 그 기획사 대표로 있지 않나요? 그 회사 이름이 어디더라? 어 회사 이름이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랜드 뭐 어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음 MC몽이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빅 뭐라고? 빅 플래닛 메이드 빅 플래닛 메이드 어 빅 플래닛 메이드라는 그 기획사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멤버들이고요 전부 다 이제 배드빌런 멤버들입니다 어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썩 그렇게 뭔가 좀 확 눈에 들어오는 비주얼의 친구는 없어 보이는데요 어 어 어 이 친구 좀 약간 좀 저기 좀 있네요 예 눈에 조금 이제 그 들어오는 그런 비주얼이네요 약간 음 음 으 으 으 으 네 그만 보겠습니다 에 아 뭐 이렇게 가요계 출사표를 던진 것 치고는 음악이 뭐 그렇게 확 뭐 저는 30초 내로 끝난다고 봐요. 저는 30초 내에 매력을 어필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대중들에게 외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든 게 MC몽이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능력만으로 보자면 글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더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컨셉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좀 뭔가 좀 듣는데도 이지 리스닝 그냥 뉘진스가 맞아. 뉘진스처럼 뭔가 이지 리스닝 뭔가 귀에 그냥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좀 막 세게 들어오는 그런 걸크러쉬 느낌이 아니라 좀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귀염뽀짝한 느낌보다도 그냥 좀 부드럽게 들을 수 있는 이지 리스닝이 나도 좋아요. 요즘 시대를 관통하는 또 그런 그 음악 스타일 아닙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악의적인 기자를 대하는 가수 김현중 야 김현중 WS501 그 한때 밈으로 자리 잡았었죠. 인터넷에서 저 주먹든 짤. 그래가지고 뭐 약간 여성을 좀 혐오하고 비하하는 그런 밈으로 좀 많이 쓰였었던 것 같아요. 예. 주먹잘로. 예. 또 실제로도 전 여자친구와 어떤 그런 좀 사적인 아주 그 뭐 그런 관계 같은 게 대중에게 일파만파 전해지는 바람에 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김현중의 뭔가 샤프하고 좀 그런 멋진 귀공자 같은 그런 이미지에서 너무 예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카톡 내용 이런 것들도 싹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약간 예 좀 이미지 타격이 너무 컸었죠. 사생활이 그때 공개되는 것에 있어서는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 굉장히 그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근데 그 김현중의 지금 현재 그 근황이라고 올라온 내용인데요. 유튜브를 시작하셨네요. 콘텐츠를 통해서 유튜브 농사를 짓는 생활을 보여요. 아 농사를 짓는 조회수는 적지만 나름 꾸준히 귀농해서 농촌 생활을 하며 농사 짓고 잘 지내고 있다고 야 농사에 꽂혔어요? 신기하다 이렇게 라면 먹는 짤을 갖다가 요 짤만 딱 따가지고 어떤 기레기 새끼가 한류스타의 몰락 김현중 유튜브 통해 농부된 근황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인생 야 너무 저열하다 너무 방식이 저열해 이게 뭡니까 헤드라인 보세요 에?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야 한 짤 딱 똑 떼가지고 진짜 저열하다 저열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저런 거를 또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입장이죠 이효리씨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냥 야구 구경하려고 그냥 야구장 가가지고 산짤 사진 딱 찍혔는데 거기에 같이 온 다른 김현아인가 약간 주목받고 있는 다른 여자 연예인 나오니까 거기서 뭐 그런 그냥 야구장에 가가지고 야구 보려고 간 것 뿐인데 기자가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갔다가 그냥 상황과 무슨 모든 그런 상황들을 다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입맛에 맞게끔 대중들이 좋아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극적으로 써가지고 사람 상처 주고 그래가지고 이효리씨가 전에도 약간 그냥 약간 벙찐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너무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건 좀 너무 저열하네요 뭐 옥수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짤 이렇게 눕기 따가지고 이런 거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참 싸가지 없는 기자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현중이 어떻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대처를 했냐면요 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지만 제 땅에 직접 이렇게 옥수수를 키워보니 새삼 농사일이 힘들고 어렵고 또 대단한 일이라는 걸 느낍니다 올해는 그래도 봄이 좀 긴가했는데 6월이 되자마자 거짓말처럼 또 더워지네요 저는 잡초나 뽑으러 가겠습니다 아 기자님 추수 성공하면 옥수수 한 망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사로 연락주세요 유튜브 답이 없당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망간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옥수수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어른이네 참 생긴 것도 잘생겼었고 그죠? 너무 아까운 인재이긴 한데 여자친구랑 대화했던 내용 생각해보면 너무 희생양이었어 어떻게 보면 그죠? 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반점에 구독자 121만명이라고? 김현중 채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네요? 진짜 121만명이네 아 근데 이게 저기 그거지 보니까 저 약간 좀 해외팬들 말이 좀 크지 그 보면은 여러분들 100만을 찍었다고 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숙자이긴 하지만 유튜브 100만 찍은 그지들도 많아요 김현중씨가 그지라는 게 아니라 그 100만 찍은 그지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조회수가 코트 유튜브 풀영상보다 안 나온 채널들이 많다니까 100만 찍었는데 항상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막 크게 어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간에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씨는 진짜 좀 저 언젠가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의 세븐급이었어 그죠? 어 거의 세븐급이었어 이미지 타격이 그 낙폭이 너무 커 김현중 너무 잘 나가다가 어 그래 루트 어서온나 서른세기 고맙고 아무튼간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낙차가 좀 커요 이게 높이 올랐을수록 약간 저 동남아 쪽 이제 팬분들이랑 소통 많이 하고 약간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제 돌린 거 같아요 활동 범위나 이런 쪽을 국내에서는 좀 힘들지 아무래도 어 음